추운 곳에서도 씩씩해요. 북극뽐 받아라, 야오! 받아라, 야! 해지! 괜찮아? 자연이가 감기 걸렸나 봐. 그만하고 들어가자. 좀 괜찮아? 아, 따뜻하다. 아, 겨울이라 밖에 있는 동물들도 춥겠다.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집에서 겨울을 나기도 해. 동물들도 나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. 눈 덮인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곰도 있는걸. 그럼 북극곰은 추위를 못 느껴?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몸은 두꺼운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두터운 털로 뒤덮여 있어. 그래서 그렇게 큰 거구나. 그럼 오늘은 북극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? 키도 엄청 크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을 정도로 정말 크고 몸 빛깔은 흰색이야. 물을 좋아하고 헤엄을 잘 차서 대부분 물속에서 생활하지. 바다에서 바다표범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여름에는 나무열매나 해초도 먹지. 멸종위기에 처해서 수렵금지 조치를 하고 보호하고 있어. 저렇게 큰데 헤엄도 잘 치는구나. 북극곰은 물속에서 먹이를 구하니까. 궁금이도 물속에 밥이 있으면 수영 잘할 텐데. 자연이도 하하하하